한옥 펜션의 사모님께서 직접 옥압이죠? 오미자 차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새콤달콤하이셨습니다 새콤하이예요 감사합니다 요거입니다 요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요거 보면 수박 있잖아요 수박 화채 수박물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비유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한가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하나씩 드시라고 카메라 담고 먹여야지 그냥 못 먹겠네 너무 이쁘죠 맞아요 인증샷을 남기고 너무 이쁘죠 아멘어서 출두요 아멘어서 출두요 악맹어서 출두요 연사 또는 심판을 받아가 요즘 세상에 어떤 식사인데 아직도 그렇게 사냐 더 있으면 무죄요 더 있으면 무죄요 더 있으면 무죄요 더 없으면 유죄 더 없으면 유죄 더 없으면 유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또 있나 너희에게 있는 건가요 üş소서 출두요 사장님 부처님 어디 계세요 또 한가루 청소 좀 해줘요 목룡아 목룡아 때가 왔다 신앙이가 너희들이 부풀다 지체 말고 빨리 가 밤에 오사 목룡아 밤에 오사 목룡아 밤에 오사 출수여 밤에 오사 출수여 밤에 오사 출수여 변사 또는 심판을 받아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렇게 사냐 돈 있으면 문제 돈 없으면 문제 돈 없으면 문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또 있나 난 산다 속일까 상승님은 천리 멀리 계셔요 목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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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왔다 신앙이가 너희들이 부풀다 지체 말고 빨리 가 밤에 오사 목룡아 밤에 오사 목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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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체 말고 빨리 가 밤에 오사 목룡아 밤에 오사 목룡아 올 Okeech 날 recess 날 날 날 날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